렛츠고에서 칠을 빼봐 레고 렛이 꼬 에서 이슬 빼봐 레고 그래 레고 세트야 빨리 소개할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크게 주방용품하고 욕실용품으로 나눌 수 있어 먼저 욕실 대왕 레고 디스펜서야 왕 크니까 왕 귀엽다 귀여운 거에 샴푸 나오면 얼마나 귀엽겠어 또 다른 대왕 레고 양치껏 머리떼서 아래에 끼우면 그게 또 졸귀야 레고 칫솔꽂이에 들어갈 칫솔은 딩동돼 레고 칫솔이지 애기 칫솔? 어른 칫솔 졸다 졸귀다 칫솔 보관통 귀여움이 심각하다 레고 비누통에서 꺼낸 비누로 세수하면 된다는 거 다음은 주방 레고 도시락통 어머 귀여워 블럭처럼 꼭 맞아서 안 떨어져 김밥 싸서 파우치에 넣으면 벌써 소풍 다 갔다 수저통 또 귀엽지 뭐 이건 애기들 젓가락질 연습하는 건데 내가 배우고 싶은 심정이야 레고 실리콘 틀에 초콜릿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? 귀여운 거 옆에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옆에 귀여운 거 레고가 생활 속으로 레고 라이프 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